비질란테 비질란테 없었으면 피해자 죽었을텐데 상을 줘야 너 고맙습니다 영웅이야 영웅 다크여웅 추억할 뻔했으면 좋겠다 비질란테 비질란테 선배님은 한 번이라도 내가 약자의 입장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 적 있습니까? 오늘 저희가 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? 산업체계를 지키려는 그 열정의 반의 반만이라도 피해자를 미셨으면 이렇게 하는 듯이 노인이 동물회 위 어 여행 그 고통스러웠냐 전 그런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괴물이 된다 고맙다 내 생기로 남아있으렴 새해 오십시오 괴물이 될지 안 될지 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 말이 틀렸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맞아 범죄잖아 범죄를 다스려야지 What's in front of me? 전 결심했습니다 그 새끼들 다 쓸어버리게 죽을 뿐이야 가짜 없이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나쁜 줄 알았는데 계란으로 가해치다 죽는 놈 하나씩 나오는 것도 아픔니깍이 그 새끼들 다스리 그 새끼들 다스리